사장님, 뭐 하세요? 어, 핫매이저. 앉아봐. 이거 한번 마셔봐. 마셔봐. 그리고 이것도 한번 마셔봐. 어떤 게 맛이 더 괜찮아? 전 이거요. 그치, 이거 다 낫지? 네. 근데 왜요? 저희 먼저 이걸로 바꿨어요? 옆집 커피야. 네? 옆집이 장사가 하도 잘 되길래 내가 한번 사와봤거든? 그리고 원두 뭐 쓰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나? 아... 어이. 핫매이저 손님 왔다. 안녕하세요. 커피 마시러 왔어요? 아니, 뭐 그것도 그건데. 이거. 달군 아니에요? 어, 옆에 팔더라고. 무슨 애도 아니고 이런 걸 사와요. 왜 재밌잖아. 그리고 이거 뽑으면 하나 더 준대. 왜? 이거 못 뽑아요. 왜 못 뽑아? 못 뽑는다고요. 너 내기할래? 무슨 내기요? 이거 뽑으면 나랑 데이트하기로. 네? 이거 하는 거다. 너 이거 하면 진짜 나랑 데이트하는 거다. 뭐 하세요? 왜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세요. 아이씨... 아이씨...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제가 하나 사드리겠습니다. 뭐? 열 개 사드릴까요? 아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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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, 그래.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지금 바로 갈게. 어? 어? 아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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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치마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? 일하려고. 왜요? 너 혼자 하면 힘들 거 아냐. 하... 됐으니까 그냥 앞치마 빨리 벗어요. 아이씨... 응. 저기요. 네. 아이씨... 하... 들어가세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긴. 테이블 닦잖아. 아니, 테이블을 걸레로 닦으면 어떡해요. 걸레야? 음, 냄새가 나는구나. 들어갔습니다. 저기요. 왜? 그 커피 여기 아니고 저쪽 테이블 거예요. 아, 그래? 어이, 잠깐만. 여기 거 아니라네? 저기 치우려고 그러지? 내가 치울게. 저기요. 그냥 가만히 계세요. 왜? 도와줄게.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. 도와준대도 뭐라 그러니. 뭐 할 거 없나? 뭐야? 겁겠어? 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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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도와. 내가 치울게. 됐어요. 아, 도와. 저번처럼 손 다치지 말고. 아! 왜 그래요? 아, 씨... 왜 그래요? 배웠어요? 아, 아이, 아이, 괜찮아, 괜찮아. 아, 아, 봐봐요. 아, 아이, 괜찮아. 아, 오늘 봐봐요. 아, 편하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한다니까. 괜찮아.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. 야, 근데 그. 아, 그. 괜찮다니까. 야, 근데 그. 저번에는 네가 다쳤을 때 내가 붙여줬는데. 이번에는 네가 붙여주네? 이런 게 그. 기브 앤 페이크 뭐 그런 건가? 테이크. 뭐가? 페이크가 아니고 테이크라고요. 그러니까. 테이크. 나 그. 테모에서 쇼핑도 자주 해. 뭐래, 진짜. 저기. 응. 배 안 고파요? 고파. 너네 집 가서 고기 구워 먹을까? 뭐래, 진짜. 어디 가? 뭐 먹을 건데? 야. 이게 뭐냐? 아,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나한테 가자. 먹기 싫어, 그냥 줘요. 아, 누가 먹기 싫대. 아, 잠깐만 기다려 봐. 네. 핫바 맛 어떻게 먹냐. 맥주랑 같이 먹어야지. 짠. 오늘. 도와줘서 고마웠어요. 아니 뭐. 한 것도 없는데 뭐. 한 게 왜 없어요. 걸레로 테이블 닦고. 다른 테이블에 커피 갖다 주고. 바꿨잖아요. 아니, 그건. 에이씨. 야, 근데. 요즘에 뭐. 아빠한테 연락 같은 거 오냐? 왜요? 우리 아빠 빚이 아직도 남았어요? 아니, 그게 아니라. 너 아빠 안 보고 싶냐? 안 보고 싶어요. 진짜? 네. 어디 가서 사고나 안 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. 근데 그걸 갑자기 왜 물어봐요? 아니, 뭐. 그냥. 혹시. 저희 아빠 어디서 뭐하고 지내는지 알고 있어요?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. 야, 낭콩. 우리 이거 마시고 영화 보러 갈래? 집에 갈 건데요. 니네 집에서 영화 볼까? 네? 미쳤어요? 아, 왜 영화 보러 가자. 아, 싫어요. 왜 싫은데? 요즘에 재밌는 거 많이 나왔다더만. 아, 내가 그쪽이랑 영화를 왜 봐요. 야, 나 영화를 한 건지 10년이 넘었어. 아, 그거 어쩌라고요. 그건 개인 사정이고요. 아, 한 번만 보러 가면 안 되냐? 아, 싫어요. 혼자 봐요. 이거 못 뽑아요. 왜 못 뽑아? 응? 이거 못 뽑아요. 왜 못 뽑아? 이거 뽑아? 절대 뽑아. 이거 안 돼. 아, 세상에. 한 번만 해. 얼른 갔다 오세요. 얼른 가보세요. 얼른 가보세요. 다시. 집에 이렇게 생겼다는데 무서워?